누구네 집이야? 우와 책이 저렇게 많아 상상도 많이 받았어 와 메달 안녕하세요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 씨의 아들 16살 이호석입니다 오 이호석이 잘생겼네 많이 컸다 보통 5시 반이면 다 자지 않나요? 자야죠 이렇게 일찍 일어나세요? 대박 되게 일찍 일어나시는구나 조금 늦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요? 평소에는 더 일찍 일어나세요? 5시에는 일어나는데 아직도 요새 매일 조깅하세요? 네 매일 조깅합니다 우와 대단하다 얼마나 드세요? 하루에? 하루에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오 이렇게 일찍 준비하시는 거예요? 지금 거의 정신은 나가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요 맞아 맞아? 맞아? 이 집은 굉장히 아침이 일찍 시작되네요 부지런하시네요 다들 아침밥을 해 주시던구나 누가 아침 먹어요? 아침 안 하세요? 아침 안 하세요? 난 내가 아침을 안 먹으니까 안 먹어요 어머! 진짜요? 애들은? 애들? 지들이 알아서 먹어요 배고픈 사람이 차려 먹기예요 저희 집은 여보 애들 교복 어디 있어? 교복이요? 잠깐만요 네 밖에 있을 거 아냐고 교복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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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할게 내가 지금 잠이 안 깨서 이렇게 다다려주세요 아이고 미안해요 다림질을 해주세요? 아 그럼요 제가 있을 때는 어머 자세한 아버지시다 저는 교복 다려입는 거 오늘 알았어요 안 달려요? 교복 안 달려요? 교복 안 달려요? 신기하지 않으세요? 저렇게 모르는 것도 신기하고 하는 것도 신기해 아 그래요? 우와 대단하다 여보 이거 다리는 것도 되게 오래 걸린다 시간이? 나는 일주일 금방 하던데 몰라 내가 손이 느려서 그런 거 봐 교복은 거의 아빠가 다려주고 만약에 집에 있게 되면 항상 도와줘요 그럼 일주일에 얼마나 계시는데요? 일주일에 한 이틀이 이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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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틀 집에 계시다고요? 아니 다림질하는 이유가 있었네요 우석아 이우석 일어나 승진이도 일어나고 한 살 차이예요 둘이? 한 살 연년생 연년생 자 빨리 세수하고 먹네. 진짜 아침에 굉장히 푸짐하게 드시네요. 빨리 앉아. 앉아 왔다 갔다 하지 말고. 앉아 빨리 밥 먹어. 밥 먹어 밥을. 어머. 아까 엄마 쌀 씻을 때 모습이 그대로 있네요 애들한테. 자 먹자 이제. 자 숟가락 들어 들어. 눈 뜨자마자 진짜 먹으면 맛없는데. 저게 먹는 게 아니라 넣는 거예요. 당신도 안 넣어. 아니 이거 이거 잠깐만요. 이거 갈아줘야 돼. 또 뭘 또 가나. 저거 뭐예요? 아보카도하고 딸기하고. 과일하고 건강을 엄청 챙겨주시네. 맛은 크다. 야 엄마가 너희들한테 진짜 신경 많이 쓴다. 신기하다 저게 입으로 들어가는 게. 눈이 안 떠져서 안 들어갈 텐데. 그게 습관이거든요. 그런데 애들은 어릴수로 아침을 잘 챙겨 먹여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. 신진이 조금만. 이거 먹어야 돼. 되게 먹기 싫은가 봐. 되게 먹기 싫어 지금 표정이. 야 너 이거 먹어야 돼 빨리. 몇 개 먹어. 먹었어. 너 이거 먹었어? 이렇게 먹었어? 색깔 위해서 다 먹어. 응? 응. 요럼도 먹고. 또. 이거 왜 안 먹어. 저거. 또 아파려진 거 안 먹으면 또 화난다. 밥 한 사람 되게 공도 없어. 엄마가 준비하느냐고 얼마나 힘들겠냐. 근데 배불러. 아 좀 성의를 좀 부여받아줘. 그것도 맛있게 먹으면. 그럼 견과류 갈아줘. 응? 먹어 먹어. 그럼 두 번만 먹어 두 번만. 자. 응. 두 번만. 또 자? 또 자. 우리 애도 잘해. 아우. 우리 애도 잘해. 아우. 근데 승진이 좀 화내요. 형 어떡하지? 우리 우석이 어떡해? 아빠. 응? 이거 좀 부탁해요. 어? 응. 신발 끈. 응. 애들 끈도 매줘요? 아이들이 아직 운동화 끈을 못 매여. 어머 어머 어머. 근데 이런 건 진짜 애들 시켜도 되는데. 그렇죠. 근데 엄마가 다 해주니까. 학교는 부모님이 가셔야 될 것 같지 않아요? 학교는 부모님이 가셔야 될 것 같지 않아요? 애들이 집시키고. 그래서éricaoston 인 cha. . 네. 디네 뭐해? 응? 디네 뭐해요? 으아... 쿠져? 아... 큰일 났네. ... 누워서 하는 거예 지금? 누워서 하는 거야? 누워서 양치하는 거예요 지금? 아아... 이분도 덮어. 내게는 concentrates 하고... 거기 날짜도 적어야죠 학생도 적고 안녕 여보 네? 네? 2학년 6반이잖아요 아니 거기서 난 왜 너무 꺼리나 했는데 아빠는 도대체 아이들을 아는 게 모르겠는데 옆반도 모르고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가 막 하고 그러면 그게 뭔데? 언젠데? 저기 붙어져 있잖아요 하면서 나는 몰랐는데 남의 아들 체육대회 다 챙기면서 왜 정작 자기 아들 체육대회는 왜 못 가고 모르냐고 왜 그럴 정도로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이우성 너 뭐 하니? 어? 동수교 너 준비 안 하니? 너 빨리 세수 안 하니? 너 양치질 안 하니? 빨리 빨리 양치질 하고 양치질 했니? 그럼 빨리 세수 했어? 빨리 로션 발라야지 엄마만 마음이 급하지 애들은 너무 느긋해 부글부글 할 것 같아 진짜 폭발하기 1분 직전이지 네 거의 매일 아침이나 좀 이런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8시 10분에 일어나도 한 40분에 나간다고 했을 때 30분이나 시간이 있는 거니까 30분 정도면 준비 다 끝내고 나갈 수 있겠네 라고 하면 이제 엄마는 시간을 제가 너무 많이 쓴다고 생각했어서 저만 빼고 그냥 저희 가족 자체가 전부 다 약간 좀 빠른 거를 좀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거로 인해서 갈등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5년 정도 되면 30분 안에 맞춰놔야겠다 5분 또 잔데요 5분 진짜? 네 가무로 가무로 야 멋지다 아 저는 되게 좋아한다 아니야 아빠 이렇게 하면 얘가 너무 불편해서 아이 그러니까 너 이렇게 되면 불편하잖아 이게 이렇게 되면 이게 딱 이렇게 되면 편하지 않냐 괜찮아 그래? 괜찮아요 쉴 때 그거 막 계속 신발끈 때문에 지금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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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미팅 아 너무 아 그냥 갈아입고 와서 갈아입고 자서 약간 불안하다 갈아입고 잤는데 갈아입고 본인도 불안한 거야 그럼 갈아입고 자겠대 그 분 잘라 그랬는데 야 아니 저러게 누가 탈 수가 있어? 이 정도면 정말 훌륭해? 우석이 옷 갈아입어 응 너도 필통 가지고 와봐 어? 너도 필통 가지고 와봐 내가 필통 멀쩡해 아니야 필통 가지고 와봐 멀쩡해 아니야 가지고 와봐 뭐지? 어? 응 아이고 아 아 필통 멀쩡해 필통 그래 고마 필통을 왜 갖고 오라고 해요? 필통까지 챙겨줘요? 필통 왜 챙겨요? 이거 봐 너 이거 이렇게 되면 없잖아 이거 봐 와 필통 다 깎아주고 제일 중학교 고등학생님은 알아서 할 나이인데 내가 볼 땐 엄마가 학교 댕겨야 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니 왜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주세요? 못 믿으시는 거예요? 조금만 이렇게 놔도 될 것 같은데 그냥 놔뒀더니 엉망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석이가 6학년 때 네 글쓰기 대회를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차를 태워서 이제 대회장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다른 아이들은 봤더니 연필통을 들고 있는데 얘는 필통이 없어요 그래서 너는 왜 필통이 없니? 그랬더니 어 나 이거 연필 한 자루면 돼 이러는 거예요 그럼 지우개는 이랬더니 난 안 틀릴 거야 이러는 거예요 자기 계획이 확실했네요 자신감 있네 아니 그래서 필통은 어디 가고 다 어디 간 거야 이랬더니 어 그냥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습관을 좀 들여놓자 그래서 다 해주셨으셨구나 네 일주일 간격으로 제가 필통 점검 이랬어요 그랬더니 우석이가 필통 속에 이제 연필이 다 깎아가지고 다 이렇게 들어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너무 좋지만 제가 계속 습관을 들인다면 습관은 아니라 계속 해주는 것 같기만 해요 아니요 습관이 든다면 어느 날 아이가 아 내가 이건 채워져 있어야 되지 그리고 옷도 계속 다려주면 커서도 구겨진 옷을 못 입을 것 같다는 자기가 적응이 안 되니까 나름대로도 초롱이 있으셨구나 근데 방법을 좀 바꿔보시는 것도 없죠 바뀐 것 같네 아빠도 안녕 아이고 아빠도 웃기지 마 아 동생 학교 가네요 그랬더니 30분에 간다 어 나는 뭐하는 거야? 이거 다시 잤다 분초를 다투면서 자네요 아이고, 머리가 몰릴 때까지 다 냈으니까. 어머, 진짜? 아빠가 다려놓은 교복을 굳이 입고. 최강이다, 최강. 쟤 뭐해? 뭐하는데 쟤는 또 안 나와. 우석아, 이제 가야지. 어? 가야지. 아이, 괜찮아. 아직 시간 좀. 40분이야. 뭐하니? 잠깐만. 아니, 지금 40분이. 지금 37분인데. 37분 만에. 아니, 좀 일찍 가서 좀 있으면 안 되나 봐. 원래 문방구집 애들이 늘 지각이에요. 가까우니까. 그렇죠. 네. 왜? 봐봐, 37분이야. 그러니까 40분 안 됐어. 40분에 나가. 40분에 나갔네. 40분에. 그래, 봐봐. 아... 또 봐, 승진이는. 동작이 좀 빠릿빠릿한데. 아, 진짜. 이봉주 씨는 계속 웃고만 있어. 우석이 아빠는 저 상황이 재미있으세요? 뭘 행복해. 뭘 한 번 하러 들어가면. 왜 도대체가 안 나왔나. 엄마하고 아들 간에 속도가 안 맞는구나. 그래서 내가 우석아, 뭘 그렇게 자니 하면서 그랬더니. 자기는 잠을 많이 자야지. 이게 뭐랄까. 머리 회전이 잘 되면서. 너무 많은 말이에요. 자기는 몸이 이게 뭐랄까. 개운하다는 느낌? 잠을 푹 자야지. 생각해보면 나도 그런 애를 데리고. 뭘 운동을 테니스 선수를 시킨다고 하고. 스케이트장은 또 왜 가고. 발렛이 잠깐 다녔잖아. 발렛이 좀 다녔죠. 너무 싫어했어. 특히 자기는. 그런데 그걸 시킨다고. 자기는 그 타이치가 너무 마음에 안 든데. 발레를 시켰어요, 남자애를? 운동 시키시려고 그러셨구나. 저는 사실 우석이가 테니스 선수가 되길 바랬어요. 아빠가 운동을 너무 잘하시니까 그 기대감이 있으셨네. 그렇죠. 그런 기대감에서 시킨 거죠. 축구하고 농구하고 수영에다가 배드민턴하고. 태권도 하고 스케이트도. 발레도. 뭔 종목을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. 운동 같은 것들은. 제가 일단은 되게 좀 몸치라서 거의 다 안 맞았던 것 같고. 박귀도 연습 같은 거를 거의 안 하다 보니까. 잘 못하겠던 것 같아요. 오우. 발렛을 때. 안 숨겼던. 승마도 하고. 승마도 하고. 애가 뭐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안 맞는 것 같은 거. 자꾸 시켜보는 거죠. 저는 사실 아빠가 운동선수였잖아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아빠의 유전자를 받아서 아이가 운동을 잘 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. 그렇게 해서 또 저도 이제 아이가 운동선수가 됐으면 참 좋겠다. 사실 공부보다는. 그랬는데 따라와 주지 못한 거군요. 그렇죠. 아니 아기가 안 한다는 거예요 우석이가 다. 일단 단체 레슨을 못 받아요. 왜 너무 느리니까. 그래서 개인 레슨을 봤거든요. 그런데 개인 레슨을 받은 결과가 단체로 받은 아이보다도. 어떻게. 실력이 안 나와요. 네. 빨리 좀 해. 진짜 눕고. 그래도 안 눕고 가네. 덩치는 큰데 진짜 아기다. 아유. 아니 내가 따라갈 게 아니라. 둥짓할 줄 저 집 엄마가 따라가게 생겼는데. 내가 보니까. 아니 40분 채웠어. 뭐 40분. 40분 채워. 제발 좀 빨리 나가줘 제발. 승진이가 이상한 거야. 아니야 승진이는 지극히 정상이야. 아니 아니야 아니야. 40분에 출발해도 오늘 4분이나 덜찍 도착했어요. 오늘 4분이나 덜찍 도착했어요. 아 괴롭히 힘드네요. 아 괴롭히 했네. 이거를 좀 더 시간이 있어도 됨에도. 왜 굳이 이렇게까지 빨리 서두르는 거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. 시간을 불필요하게 안 쓰는구나. 아 아 아. 자기가 생각이 있는 거지. 그래. 하나 좀 더 Hom게 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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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arketing. Externalcode. tech 속입니다. 감사합니다.